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에 현 체제에서 플러스 알파로 부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소식 최영희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보겠습니다. 438명. 이게 지난주 말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내 운동시설에서 계속 집단 감염 나고 또 사우나 감염 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대유행과 다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중심 집단이 없다. 여러 군데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심각하죠. 서초구의 사우나 두 곳에서 벌써 누적 확진자가 7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고 얘기하기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댄스 교습소. 여기가 지금 에어로빅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했는데 확진자가 2차 3차 늘어서 189명입니다. 부산 울산에서는 장구 강습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2차 3차 감염까지 벌어지고 있고 148명 누적입니다. 그 외에도 충북 청주 서울의 또 중랑구 노원구에서 한 10명 이상 20명대까지 지속적으로 주로 운동을 통해서. 그래픽에 나오는 거 다 보면 이게 서로 여가생활을 즐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 그런 거예요. 모임.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서 그런 생활을 다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어제 새벽 0시 기준으로는 400명대긴 하지만 주말이니까 400명대고 사실상 500명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검사 수가 좀 줄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예의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438명 중에 국내 감염이 414명. 오히려 해외 유입은 좀 유지되고 있거나 줄어드는데 국내 감염이 계속 많고. 지금 비수도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 대책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도권은 2단계 유지라고 하지만 핀셋 규제가 강화돼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들을 다 틀어막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사우나 같은 곳은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지만 음식물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요.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입장하는 인원수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한증막은 안 되나요? 한증막 안 됩니다. 한증막이라든가 우리가 발열, 발원을 내는 곳들은 폐쇄입니다. 목욕만 하는 곳. 목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은 갈 수는 있어요. 밤 9시까지. 그런데 혼자 러닝머신하고 웨이트하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리 두기, 방역수칙, 그리고 마스크. 그런데 격렬한 운동은 모두 다 금지입니다. 에어로빅, 줌밧댄스, 스피닝. 호흡이 가쁘다 보면 폐 깊숙이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좋아하는 킥복싱. 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도요. 이런 부분들 다 금지됐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걱정이냐면 송년 모임 연말까지 모두 다 금지. 그런데 우리는 줄 취소하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숙박업소에 방을 빌려서 밤샘 파티. 그런 문어들이 있어요. 홍대 신총 가면 파티룸이라는 걸 많이 임대해 줍니다. 생일 파티도 하고 모임들을 하는데 이 파티룸은 이게 적용하기가 애매한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모텔,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의 모임도 모두 다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의 활동성이 높은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설계해놓은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최근에 집단 감염을 놓고 봤을 때 우선 사우나 한증만 시설들을 운영 중단을 시키는 조치가 좀 추가돼서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복합 편의시설, 그게 보면 사우나와 헬스장, 카페, 독서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진직의 2단계가 아니라 2.5단계로 수도권을 올렸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방역을 강화를 못하는 이유가 중수본이 너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 얘기 잘 안 듣고 중수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수본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물론 해당 교수가 SNS를 삭제하고 입장을 번복하긴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생계, 특히 하루라도 일을 안 해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번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갑 교수 SNS 유사한 글 올렸다가 삭제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좀 기다리겠다. 이런 취재 글을 다시 올렸는데 삭제하기 전에 저도 봤고요. 이재갑 교수를 자주 뵈니까 직접 얘기를 듣습니다. 이재갑 교수의 논점은 뭐냐면 컨트롤타워가 3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대본 총리가 있죠. 중수본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역당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질병관리청, 정은경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현장을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대본은 경제와 방역의 균역을 잡아서 중대본이 거리 두기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수본의 역할이 뭐냐.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취지에 이재갑 교수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선제적 거리 두기 강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과 경제를 균형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2단계로 수도권 상향한 지가 이제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번 주 정도의 거리 두기 효과를 한번 측정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상향하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민생도 우리가 깰 수는 없다라는 고충이 담긴 것으로 대다수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해보죠. 지금 정부가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던 백신 양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로 수정을 했나 봐요. 3천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고 1천만 명분은 이미 백신 협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보가 됐는데 2천만 명분 정도 그러면 집단 감염을 이룰 수는 60% 정도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들이 생긴 거죠. 저걸로 집단 감염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85%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결국 예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9천억가량이 확보가 돼 있지만 4,400만 명분으로 가려면 1조 3천억가량이 드는 거고 결국 이게 국가가 확보하는 백신이잖아요. 다른 민간 기업에서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도하게 확보해서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